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그리고 따뜻한 풍성. 이것이 바로 충북교육의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충북교육의 지표 아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바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영기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충북교육과학연구원 하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원과 과학관이 합쳐진 기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연구기획부와 과학교육부 총무부 세 부서가 있는데 연구기획부에서는 연구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또 인정도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과학교육부에서는 각종 과학경진대회, 또 과학수학체험교실, 과학전시관 운영, 또 천문센터 운영, 수학체험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충북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충북교육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영 목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부서가 적지만 서로 벽을 헐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 구성을 했고요. 함께 행복한 학교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한 현장 지원, 이런 목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성과가 2018년에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에 연구학교 나눔 공동체를 통한 학교 협력체를 조성해서 토론 중심의 협의회를 하고 중간 검토회를 이루고 해서 연구학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3만 3천여 명이 체험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했고 기타 과학, 수학 축제와 함께 수학 교구를 대여해서 재미있는 또 배움을 즐기는 교육 실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보다 특별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올해 40회 전국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서는 배웬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6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는 관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가져오는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저희 경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는 학생작이 과학고 대통령상이고요. 교사작에서는 물리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화학, 동물, 식물, 지구학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전 분야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26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는 고교 실험대회에서 최우수상, 또 자연관찰대회에서도 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36회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금상셋, 은상하나, 동상두를 수상하는 정말 놀랍고 아주 멋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많은 성과들을 거두신 것 같은데요. 올해도 크게 두 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과학체험교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뻔뻔 수학교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사실 수학이랑 과학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잖아요. 먼저 과학체험교실 사업, 이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오고 있는데 이미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과학체험교실과 펀펀 수학체험교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을 맡을 중요한 학문이고 분야입니다. 이 과학체험교실에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기상청과 소방본부가 같이 MOU 체계를 해서 또 학교 현장에 가서 간이 소화하기 만들기, 안전체험 차량 운영, 풍향 풍습계 만들기, 드론체험 등 이런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희 학생 때는 왜 그런 게 없었나 약간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펀펀 수학교실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펀펀 수학교실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체험활동 중심의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개선과 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고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펀펀 수학교실에서는 우리가 연구원의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주중에 학급 단위로 와서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주말에는 학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소규모, 작은 학교에는 저희가 수학 교구를 가지고 가서 가르쳐주고 체험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교육.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재미없는 수학교육이었는데 놀이기구를 통해서 또 게임기구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수학교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분이 모여서 다양한 면을 만들거나 무늬를 만드는 그런 스트링 아트 활동이라든가 또는 단위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에 꼭꼭 채워나가는 테셀레이션 활용을 한 나만의 컵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수학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충북 수암나눔축제 또는 수학탐구경진마당 또 파이데이 이런 것들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정말 처음 과학과 수학을 접하면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주 재밌어 할 뿐만 아니라 아, 수학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수학이 과학의 언어거든요. 또 어떤 학문에 표현을 하는 언어인데 이런 것이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땐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요즘에 이렇게 배우는구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정말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초 목표로 한두 가지 중점 사업을 했던 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성장 프로젝트, 교사 학생의 성장 프로젝트하고 폰폰 수학 교실이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성장을 하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예로 발명 학교를 저희 연구원에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반 심화반을 거쳐서 한 학생, 배연우 학생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또 과학고 학생의 전람회에서는 사막화를 막는 모델을 만든 것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 거기에 최경준 학생과 손승현 학생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공대 수시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렇게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의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올 한 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요 업무 가운데 키움 프로젝트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키움 프로젝트와 나눔 프로젝트 이런 것이 있는데요. 키움 프로젝트는 학생이 연구와 탐구, 체험활동의 장을 펼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두 명 내지 세 명이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원인과 결과 또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또 거기에 탐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아렌이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체험 마당 또는 오픈 과학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융합의 시대가 되어서 과학과 수학과 공학과 또 문학과 예술이 합쳐지는 이런 융합에 대한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년에는 나태주 시인을 강연을 듣게 했고요. 잘 아시죠? 풀꽃은 유명한 짧은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풀꽃에 대한 것을 이런 문학으로 표현하게 하는 문학이 과학이 되고 과학이 문학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갖는 것이 바로 키움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체험 활동 프로그램인 방학과학탐구교실도 있고요. 또 우주의 꿈을 갖는 나로우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학부모가 관심 있는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참여하는 학부모 과학탐구교실도 열어서 이 학부모들 중에는 내년에 과학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해설사로 봉사하겠다는 학부모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저 같은 성인들은 혹시 참여할 수가 없나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이런 성인도 과학교실에 와서 배우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키움 프로젝트가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지원하는 거라면 교사 중심의 지원 업무로 채움 역량 강화 업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청주여고 교사일 때 학생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생물 전공인데 시주세를 가르치는데 파충류와 주류의 중간형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늘도 있다, 발톱이 있다, 깃털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사실 비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후 한 십몇 년 후에 미국의 스미스니온 박물관에 가서 화석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비늘이.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가르치는 것이 미안하다. 바로 이 교사가 보고 배우는 것. 또 더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는 염색체를 실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염색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DNA 실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DNA에 대한 구조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세시키기 위해서 최첨단 기자재를 준비하고 실험도 해보게 하고 사용도 해보게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체험 역량 강화 사업의 중요 요점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와서 실험연수를 하고요. 또 보조원은 안전연수를 또 받게 하고 또 저희가 오창의 기초과학연구소와 MOU 체계를 해서 거기는 저희보다 더 좋은 한 실험기구당 60억, 70억씩 하는 이런 최첨단의 실험 기자재도 접할 수 있어서 실험도 하게 하고 연구도 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교육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 사이에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지역 명소를 여행하면서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학여행 이런 제목이 갖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건 메스투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게 보입니다. 혹시 선이, 선 아시잖아요. 선을 뭐가 선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선은 그냥 끝과 끝점이 있는 걸 연결한 것? 점의 연속이거든요. 선으로 보면 모든 세상이 선으로 보입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면을 이루고 면과 면이 만나서 입체를 이루고 입체해서 건물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직선과 곡선과 사선이 합쳐진 그 선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눈을 깨닫게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숫자와 논리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명소를 찾아서 거기에 기화에는 어떤 수학적인 곡선의 면이 있는가? 예를 들어 흥덕사지의 단척무늬 속에는 삼각형과 원과 점의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디자인해보게 하는 이런 도형에 대한 학습 또 계산 3기 저수지에 가면 물의 배수로가 있는데 이것이 사이클로이드의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느끼게 하는 보통 평면과 이렇게 사이클로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물체를 내려보내면 어느 것이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곡선이 빠르지 않을까요? 평면이 보통은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맞았네요. 이 곡선이 훨씬 빠르게 갑니다. 이게 수학과 물리의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보탑사의 예를 들어서 대웅전에 높이가 있다면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잴까요? 어떻게 잴까요? 예를 들어 30cm 크기만은 어떤 모형이 있다면 그것으로 재보는 이런 원리와 지혜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이런 것을 직접 가서 보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훨씬 펀펀하겠죠. 재미있고요. 재미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화 속에서의 수학, 기화가 라운드가 돼 있죠. 우리 한옥도 라운드죠. 굉장히 아름답죠.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효과입니다. 빗물이 빨리 내려가게 하는 바로 이런 것도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또 단청 속에서의 수학, 또 종이컵으로 구조물 만들기 이런 것들 등등을 우리가 명소를 찾아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설명해놓으면 관광객들도 너무 재미있겠네요. 그냥 고전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원리, 수학적인 원리를 배우고 훨씬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의 때까지만 해도 스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여행이 있었으면 훨씬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과학 전시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들었어요. 지금 한창 세단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학 전시관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가 이제 처음 만들 때 있었던 연구사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99년에. 그 후에 지나서 연구원장이 돼서 다시 세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고 반람형으로 깨닫는 형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직접 동작해보고 만져보고 그것에 대한 탐구해보는 체험형으로 새로 바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해봤을 때 그 Y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직접 실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2층, 3층에 사이언스 랩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해서 깨닫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라든가 또는 과학 전시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들을 두어서 학생들이 탐구 활동에 돕고자 합니다. 아마 정말 멋있었을 겁니다. 지금 전국에 체험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완공이 되나요? 아마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날씨도 참 좋으니까 그때 많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면 정말 축제 계절이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가을에 풍성한 축제들을 많이 만연했다고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충북과학교육축제라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그동안 이제 1년간 학생들과 교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활동했던 자료들을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과학 축제입니다. 저희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놀라운 성과가 있으니까 대전국립과학관에서 보통 1주일간 전시를 하게 하는데 2주일간 우수 작품을 전시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9개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중에 10개의 작품이 충북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 충북과학교육이 전국의 정상에서는 정말 우뚝 서는 충북과학교육이 된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에 뿐만 아니라 과학수업 나눔도 했습니다. 이 과학수업 나눔은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한 수업을 교사들과 공유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교사가 될 사람도 와서 보고 배우게 하는 그런 수업 나눔도 했고요. 또 청주기상청과 연계해서 기후 토크도 했고요. 콘서트도 했고 또 100개의 과학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연구원과 지난번 우리 드론향연을 한 청주대학에 부스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감님께서 경진대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도 해주시고 경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톡앤톡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청주드론의학연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체험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날씨가 좀 굳어서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땠나요? 조금 지금 시대가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3D 프린터의 시대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아마 직업의 60% 내지 70%가 없어진다고 지금 예측하거든요.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들고요. 휘발유의 기름을 했을 때는 엔진에 부속품들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전기 자동차를 하면 전기만 꽂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만들어도 자동차가 되고 집도 3D 프린터로 만들고요. 이런 시대가 됐고 드론의 시대라고도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도 탐색하고 물속도 탐색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는데 오늘 아침 TV에 보니까 드론으로 물고기로도 키우더라고요. 놀라운 이 시대가 됐는데 정말 이 MBC에서 드론향연의 적절한 축제를 열어서 우리 도민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행사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즐거웠더라고요. 과학 체험도 하고 또 드론향연도 보고 해서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더 자세히 아는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중점사업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희 연구원에서는 내년에는 과학전시관이 탄생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체험을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셔서 노벨상이 충북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부설영재교육원이 내년에 개설이 됩니다. 수학과 과학, 초등학생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20명의 수학과학연재교육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실험기구와 현대화된 전시관을 통해서 과학연재를 키우고요. 수학체험센터와 수학 모든 교구들을 활용해서 정말 양질의 영재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현장 밀착형 수업지도능력 향상 교육과학연구원 시설을 활용한 과학 분야에 16개의 과학의 연수를 개설하고요. 또 수학 분야에는 8개의 과정을 연수를 개설해서 과학과 수학의 역량 강화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에 오셔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해주시고 탐구 능력도 향상시켜주시고 미래 융합인재가 되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지브라인 인터뷰 지금까지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함께 행복한 충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앞으로도 한 발 앞서가는 학교 현장 지원으로 충북 교육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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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